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인 척했어 안녕하세요 회의를 시작해 볼게요 비가 오거든요. 피크닉 갈래요. 비가 오거든요. 어떻게 된거죠? 날씨가 어떻게 된거죠? 날씨 담당 아니셨나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저 머리 약간 곱슬거려서 비가 많이 오셨거든요. 무슨 말 하나 해야 되나요? 먹둔 슬기 40% 비가 오셨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안녕. 원래 피크닉 갈려고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 원래 원래 오늘 날 좋은 날 바이도 먹고 샌드위치 아까 준비했는데 오늘 비가 오네요. 역시 역시 우리야. 의사가 있었는 건가? 우리의 홍콩. 죄송합니다. 소영이 많아. 고생하세요. 우리 다 딱 가도 했다. 아 그래서 오늘 피크닉 못 가서 이렇게 해서 어머 어머 내가 보여. 어머 우리가 보여요. 피크닉 못 가서 일단 여기서 피크닉을 하면서 오늘 뭐 할지 뭐 할지 뭐 할지 아싸 키위 요리 먹고 놀고 하겠지 오늘 먹고 놀고 하겠지 오늘 먹고 놀고 하는 날이에요. 네. 어머 어머 정수리 공개인데 나 이거 한번 먹을까? 시끄러워서 저 형이 먹을 거에요? 저 형이 먹을 거에요? 그니가 뭐였군. 그래서 오늘 오늘 뭐 하기로 했죠? 이 사람하고 얘기해봐. 오늘 먹어봐. 잠깐만. 이거 없애줄게. 오늘 끼우러 가기로 했어요. 아니였어요? 안 쳐. 오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V LIVE를 했을 거예요. 언제 켤지 모르니까 알람을 켜놓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람을 켜놓으라고 했잖아요. 알람 안 켜놨어요? 아니. 봐봐요. 안 켜놓은 삐기라. 시가 있다. 이거 심으면 나야. 응? 진짜요? 응. 씹으면? 응. 이거 여기 놔두세요. 여러분 밥은 드셨나요? 너무 우리 갑자기 먹방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 먹방이었나? 원래? 선인장이 있어. 진짠 거예요? 아니 조심해요. 진짜네. 아프네. 신기하다. 영어 댓글이 되게 많은데. 한국 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 시간인가? 오늘? 오늘 금요일인데? 금금? 학교? 응. 이따 저녁에도 계속 할 거니까. 이따 보면 되지요.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회사에 있었어. 점심시간 아닌가? 끝났나? 1시 반 부터 아니에요? 정확한데 회사 다니셨나봐요. 진짜? 궁금하셨어요? 아니에요? 팬님? 이 빵은 너무 이뻐요. 날이 타워. 소리가 끊긴데. 날이 좀 풀리면 피크닛을 다시 합시다. 시도해볼게요. 근데 솔직히 오늘 날씨가 좋았어도 추웠을 수도 있어. 아직 피크닛 한 날씨는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리 와. 아이 맛있다.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오늘 뭘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응. 우린 말 잘 듣잖아. 응. 모잉 모잉. 아 배불러. 벌써? 아까 밥 먹었어. 아아. 네. 감이 있었네. 감. 나 아까 감 먹으려고 하다가 안 먹었어. 저희가 4시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불요일. 불요일? 불요일. 불요일. 어디다? 웰링크일? 불요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추유요일. 추유 요일. 일요일. 웰링크일 오늘. 날씨가 좀 좋았으면은. 날씨 좋았으면은. 집에서. 하하하. 이불 덮고. 아 이불 덮고 아니다. 그만해. 눈이 좀 안 좋아졌어. 무슨 소리야. 그만하자니. 안겹어요. 안겹을 하나 딱 맞춰줄래. 맞춰줄래? 아 왜요? 벗지 마요! 저랑 코뿔아야죠! 아 코뿔아기 싫어 저랑 제니언니언니! 저랑 코뿔! 안녕! 역시 제니언니언 받아준다 벗어버렸어 네 좀 더웠어 더운 거 더운 거 1% 우리 사람 커플하기 싫어서 더워진 거야 그럼 봐봐 이게 몸에 거부반응이 일어난다고 지금 괜찮다 나 너무 먹나? 나 배운 먹고 있어 오늘의 할래 제니 볼 꼬집 로제 너였다면 한 소절 하나 둘 셋 둘 셋 제대로! 제대로 좀 하셔야죠 진짜 제대로 불러요 지금? 소커스걸 아니었어요? 소커스걸 오늘의 주제 불빙의 하루 오늘의 하루? 오늘의 하루? 오늘의 하루 많이 잘못 졌는데 오늘의 하루 불빙의 하루 역시 소커스걸 저랑 미사랑 방송 한 번 보고싶은데요? 저랑 미사랑 방송 한 번 보고싶은데요? 저랑 미사랑 방송 한 번 보고싶은데요? 알았어요? 네 저기 제가 안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아니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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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꺼 진짜 열심히 멘트 하세요 봤죠? 해고 근데 우리 근데 왜 됐어? 바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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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근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 언니의 사실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 바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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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어려운 거 알지? 알죠? 내가 봤지? 그게 아니라 태국 당신을 입으러 갔는데 네 팟타이가 왜 이렇게 굳었어? 이게 우리가 산박대를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점점 아니 언니가 딱 내가 집었는데 떡이 된 거야 뭐지? 밥을 시켜놓고 엄청 팟타이를 이렇게 들어서 뜯어먹었어 애들이 그래서 거의 안 먹었어 바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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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이 아직 안 했네 맞아요 저 머리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맞아 채영이 원래 채영이 들어갈까 하다가 어? 오늘 그럼 머리 바꾸고 첫 배회 첫 배회 전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바다다시 너무 세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반응을 제가 봐줄게 여러분 내가 반응 봐줄게 너무 세 보이지 않나요? 최신 채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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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채영이 음 아 머리에 관한 거는 아직 안 떴는데 로제 아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 아리가또 예쁘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쁘 예쁘 언니한테 MC 받을 MC MC 온 라이브 MC 온 라이브 MC 온 라이브 어 언니 MC 온 라이브 무리 무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지금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디 있나 지금 회사 2층 저희가 전혀 오지 않는데 처음 왔어요 저희 저기 밖에 걸려있잖아요 이 방에 처음 왔어요 거짓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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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방금 마지막에 끝내 좀 있나요? 처음 와봐 처음 와봐 처음 와봐 예리한데 니가만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내가 알겠지 여행 간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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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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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페인이야 내 친구가 신혼여행으로 신혼여행 아직 너무 좋대 아 진짜? 우리 갈래? 우리 둘이 신혼여행으로 왜 저 빼고 이사 나들 우리 아들로 애를 벌써 아 철이사 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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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이사 나 이거 봤어 롱다리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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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ć 대박인 것 같아요 대박인 것 같아요 대박인거 같아 롱다리사 이게 진짜 몇 주후에 올라오는가 응 뭐가? 우리 영상이에요 이거? 이 영상? 몇 주 후에 올라온다고? 몇 주? 아 몇 주 후에? 몇 주? 몇 주? 같은 댓글을 계속 보는 느낌은 뭐지? 아닌가? 여행 간다면 얘기했는데 또 여행인데? 그 사람이 계속 숨어야 돼 그 다음에 아! 그 사람이 했구나 날씨 좀 풀리면 누가 자전거 타러 가고 싶지 않아요? 자전거 못 타잖아 아 알겠다 그러면 V앱으로 김지수 자전거 레슨 어? 괜찮은 자 전 없을 거예요 근데 자전거 타고 싶어 자전거 타기 싫어 그러면 힐리스 요즘 새로운 거 나왔다네 봤어 이거 신발이 개끼는 거? 어?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언니 그거? 힐리스? 힐리스? 힐리스 4개 힐리스 4개 섭외해놨어 우리 붐바야에서 썼던 롤러스케이트 있잖아 아 우리 직접 거 다 그린 거 같나 맞아 우리 방수해서 우리 방수해서 그 그림 근데 못 썼잖아 그게 저 장보에 걸리는지 모르고 저희가 캐릭터 그래서 망쳐놨잖아 맞아 이상한 거 붙여놓고 나 진짜 스펀지 노란 스펀지? 아 그 노란 움직이는 스펀지 아 그 노란 움직이는 스펀지 저 침칠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니까 옷이 아니라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옷을 너무 오해 옷 침칠라가 아니라 동물 침칠라를 좋아해요 근데 지수 언니가 자꾸 그거 무슨 지가 토끼 먹은 햄스터가 토끼 먹은 것처럼 생겼다고 햄스터가 토끼 먹은 것처럼 생겼다고 되게 반대했어요 집에 한 마리 데려올라 있는데 근데 진짜 침칠라 농장이라고 햄스터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래 왜? 폭력적인 햄스터를 잠깐 맡아준 적 있거든 응 나랑 언니랑 나랑 배 언니랑 어렸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통에서 나온 거야 전주가 근데 약간 이렇게 발복이 발복이처럼 발복이처럼 이러는데 걔가 나와서 불이 막 무릎 닫고 난리 나갖고 그걸 못 잡겠는 거야 그래서 막 고무장감 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숨쉬를 이만큼만 남겨놓고 막 테이프를 막 감았다 했다 왜냐면은 걔가 이걸 막 나왔어 어떻게 깨져 테이프를 막 감았다고요? 그리고 집을 못 나오게 아 저 옛날에 햄스터 키웠는데 두 마리 저 저는 쥐 두 마리 저는 쥐 두 마리 원 건프랑 스톰프라고 찢었어요 항마린다 햄스터는 자기 종족도 먹는데요 어? 맞아요 맞아요 쥐 그런 일 많잖아요 근데 진짜 귀여웠어요 학교에서 쥐고 좀 요만했어요 원 에이 요만 요만했대 쥐 에이 헨스터도 언니만 해 헨스터도 이만하나 언니 헨스터도 쥐 보다 더 커요 뭐? 그러니까 그러면 막 너 쥐 잘 못하겠네 아니 이따가 하는데 진짜 쥐? 그 그러니까 색깔이 요만하지 아니 그대로 쥐는 거 말고 진짜 요만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커졌어 아까 보다 어? 쥐 얘기하니까 언니 아 진짜 귀여웠는데 어글라다 그 펜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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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우리 몰래 가져올잖아 맞아 저희가 장보러 갔는데 동물 파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펜다쥐 진짜 요만한 펜다쥐 진짜 귀여워요 오마이갓 그래서 한 두 마리 데려와서 리사 베란다에서 키우려고 했는데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진짜 귀여워 쥐도 싫고 새도 싫어 나도 새는 안 낼 거 같아 새는 새야 새는 새야 또 이상한 노래 나네 진짜 비 오는 날에 대한 노래를 아까 내가 비 오는 날에 대한 노래를 아까 내가 비 오는 동요 있잖아 작곡가 주르륵 주르륵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비 오는 노래 있잖아 그 주르륵 비 오는 노래 있잖아 비 오는 동요 마구치고 있어 내 기억을 마구치고 있어 내 기억을 비 비 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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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요 언니 약간 돌을 던지는 거야 들려요? 어? 뭐야? 뭐야? 난 몰라? 왜, 나는 몰라? 그래 주꾸박스 왜 이래? 넌 모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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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넌 아냐 사과 먹을 거야 내가 다 먹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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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먹는다는 건 사과 자체가 사과 나 때고 봤는데 소리 맛나게 하는 거 그거 해서 밤에 에이에스 에이에스 아 라디오처럼요? 막 사과먹는 소리 여기서? 브이앱에서? 영상을 끌 수가 있대요 내가 봤어 라디오처럼 맞아 응 봤어 정말 봤어 음 아 그거예요? 그거 아닌데 어? 아 아니 아니에요 미워는 동요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약간 누가 내린다는 내용이 있어 여러분 싫습니다 동요를 찾습니다 그 아니에요 강아지들 보여달래요 우리 오늘 강아지랑 같이 바다 발랐는데 원래 오늘 피클릭 강아지랑 같이 바다 발랐는데 쿠쿠쿠쿠쿠 샤워했는데 맞아 쿠쿠쿠 샤워했는데 냄새 진짜 좋았어요 진짜 쿠쿠폰이란데 발곰이 귀 지금 늘었는데 오 마이 갓 발곰이 귀 로즈골드 색이거든 로즈골드 색이라고요 발곰이 귀만 언니 언니가 로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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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곰이 귀만 이런 색 아니야? 로즈골드 반짝반짝 상어 가족 놀이 해달래 상어 가족 놀이 해달래 상어 가족 놀이 해달래 어 다르다 나도 아기 상어 두르륵 두르륵 귀여운 두르륵 두르륵 바다 속 두르륵 두르륵 아기 상어 로마이 갓 내가 몰라서 엄마 상어 엄마처럼 해야지 엄마처럼 해야지 목소리 엄마 상어 두르륵 두르륵 엄마 두르륵 아까 몰라 아빠 상어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죠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때문에 연결이 불안정해서 엄마야 엄마야 언니 진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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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되고 있나봐 그쵸 되고 있죠 안돼요? 어머어머 안돼 딱 딱 거기서 지금 할머니 상어요? 응 할머니 할머니 아 정말 할머니 진짜 된다 된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다시 할머니가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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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신대 아 얘기나마 했잖아 아빠 아빠 다 노리고 있었어 왕국해 그냥 리사 생일 때 뭐 했어요? 빵 터지는 거 리사 생일 하루 종일 잤어 리사 생일 지나자마자 코코 가져오라고 했어 리사 생일 지났는데 코코 가져오라고 맞아 생일 때 아닌데 우리야? 생일 딱 지난 12시 어 야 리사 생일 지났다 야 코코 가져오라고 그런데 근데 왜 먹었죠? 치킨 자는 뭘까요? 먹었어요 오늘 저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데 모르고 있었네 과연 힌트! 마주칠까요? 어? 저게 뭐지? 아 이거다 이거 뭐예요? 이거 몰라?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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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킹? 뭐야? 이게 뭐예요? 빨리 언니 혹시 빛밤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날에는 이 노래야? 라고 물어보네요 언니? 그 노래 뭐지? 어 맞는 거 같아 바란 하늘 바란 하늘 꾸네 아 맞아 맞아 차 타러 가면서 그 노래를 했었거든 아 진짜? 빛밤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오늘이 날 불러 이거 소액인가? 아기 염소 아닌가? 아기 염소 나 염소자리야 나도 염소자리야 염소? 염소가 뭐죠? 너 아 저 너네 둘이 똑같잖아 어 저도 염소자리 아니잖아 너 염소자리 우리 물병 와 역시 사기꾼 물병 야 이건 뭐지? 푸른 하늘 은하소 저거 몰라요 푸른 하늘 푸른 하늘 푸른 하늘 푸른 하늘 푸른 하늘 야 알려줬었지 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아줬지? 나 몰라 나 몰라 왜냐하면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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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그럼 우린 그러면 우린 그럼 우린 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세 원 파란 하늘 파란하늘 고기 FF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약간 버스 버스 어디서 배웠어? 근데 이거 뭐 말고 그건 뭐지? 찾아주세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그 막 아 알지 않아?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 언니 알죠? 이 노래인데 가사가 다른 게 있나? 소 얘기? 저 소 얘기? 얼룩소 얼룩소? 아 문제일 것 같아 그냥 가사도 같다고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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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잖아 토끼가 한 명은 가는 거 어? 한 명은? 그러니까 한 명은 뭐하고 한 명은 뭐하고 아 맞는 거 같아 이거야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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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마리도 부어먹고 한 명은 부어먹고 지켜먹고 왜 이렇게 바꿔서 불러잖아 뭔가 봐 그거야 자기네 이거 바꿔 부르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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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버전밖에 못 부를 거 토끼 싫어 왜? 언니 산 토끼 엄청 부르잖아요 아 토끼들 불렀어 상끼토산 깨도삽냐 깨토를 이용해 하는가 초콩톡밤살렛비를 이용해 하는가 우와 아 귀여워 그럼 우린 이제 다음 하러 갑시다 여기에는 그냥 이런 거였어요 프리뷰 프리뷰 아무 말은 이 나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였고 이제 저희는 뭔가 하고 가야죠 오늘은 뭔가 하려고 나오는 거니까 이쁘게 하고 나왔는데 이쁘게 이쁘게 피크닉을 원래 하려고 하는데 못했으니까 잠깐 클로즈업 인사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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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블랙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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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